블랙메사 운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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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맨 시에 당신에게 온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20분 전에 다운되어서 아이터 파일을 찾는 중입니다.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 실험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 생각엔 모두 해결되었을 겁니다. 보호복을 입는 즉시 거기로 내려오시라고 하더군요. 방금 샘플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왔네 고든. 곧 샘플이 도착할 거야. 고든 광선에서 물러나.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되잖아. 어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돼. 쏘지 마세요. 나는 연구팀 직원입니다. 안돼. 안돼. 오직 도착하십시오. 군대, 낮은 자세를 죽여라! 폭탄이 투과되었다! 멍청한 12명의 용구로 사살했는데도 한 명도 반항하지 못했어 이놈들. 정말 재미없었어. 그리고.. 뒤로 물렀어! 안돼! 거긴 멍하니 서있지 말고 구청을 들어서 쏘란 말이야. 안돼! 안돼! 저리 따라줘! 저리가! 저리 가라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